안녕하세요. 러브티비입니다. 오늘 신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등급이 하나 더 생겼네요. 일단 공짜 로비부터 먹어야죠.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데 레전드가 생겨버려서 더 빡시게 해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레벨업부터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등급 외에도 다음 달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